한국의 젖소는 원래 얼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젖소하면 얼룩 소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황소인지 흰색과 흰색의 젖소는 홀르스타인입니다 차이로우씨는 조금 작은데 흰색의 젖소는 그릇에 매운 젖소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 메이크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눈 봐 이건 흰색의 젖소와 흰색의 젖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젖소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오, 쟤이 봐 오, 쟤이 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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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려워 좋겠다 신기하다 미통에다가 짜는 건가 봐요 우유가 우유가 오양이비도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우와 신기하다 우유다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 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한 마리당 한정도의 양이 나오는지 30리터 정도 하루에 매일매일 그러면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 역시 소 하면 선서! 선서 선장!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그렇지가 않아, 어려워. 우와! 잘한다! 나와?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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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짤 수는 없을까요? 두 손으로 짤 수는 없을까요? 한 번도 나와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 소들은 이거 짤 때요! 모르나요, 자기네들은? 아니요! 에이터... 유유가 담아되지 않으면 오팔이가 흔들고, 아니다. 빨리 짜셔야겠구나! 보통 이렇게 우유를 짜서 주로 어떤 거에 쓰이는지 치즈, 바터, 바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새 캐다멜로 다 수 Az 고민이 될 건데 저희는 아이스크림과 캐다멜을 아TPO스 muscles 우리 오늘은 아이스크림이랑 크래멜 아이스크림 com 아이스크림 악ERO 그럼 Mit cooldown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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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렁이다, 그렁 Mongo 써니가 이렇게 우유를 많이 모았으니까 써니하고 주연이 주연이가 우리 맏언니가 가서 애기음소를 이걸 애기음소를 먹을 수 있어요. 안녕. 야기. 밥 달라고 얘네. 맛있어? 응. 나 소주로. 양쪽을 양쪽에 맞춰. 괜찮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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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맛있어? 어! 너 이제 그만 먹어. 너 친구! 너 친구야! 네. 자, 너 마시자. 나온다! 지금 한 몇 초만에 딱 닦았어요. 몇 초만에 이거 한 병을 딱 닦았어요. 네! 우리 아이스크림만 들어갈래? 안녕, 얘들아! 바이바이! 안녕!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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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만들어 볼건지? 아이스크림? 여기가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가 생캐라멜입니다. 동시에? 아, 아이스크림까지. 이 중에는, 牛乳과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바닐라 에센스와 砂糖을 1滴, 1팩씩 넣어주세요. 두 개 다요? 오! 다요? 이게 홈을 하면 이유는 뭐예요? 이걸 급격히 흘려주기 위해 설크림을 넣어요. 아이스크림을 넣어요? 네. 아이스크림을 넣어요.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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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맞으려고. 다요? 네. 다 됐다, 카메라맨! 다 됐다, 카메라맨! 다 됐다, 카메라맨! 우와! 산만다, 저와!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탈! 아이스크림 두 개의 꽃 색깔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게 내가 보니까 우유가 맛있어야지 맛있는 거 아닙니까? 와, 맞아요 나도 한 입만 어?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왔다! 또 왔어! 맨날 와! 다 봐, 다 먹어 그다음 단계 한숨 왜요, 왜요, 왜요? 나팔소리가 들려요 천사의 나팔소리가 나팔소리가 캐러멜? 이게 한 얼마 정도? 30분 정도 30분 정도 굳어집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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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왜요? 들려요 너무 맛있어서 울부짖는 곰은 곰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맛있다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아이돌촌에 사실은 우리들이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목이 정말 칼칼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 같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네 그러면 우리도 젖소를 어떻게 구해서 아니죠 우리 아이돌촌은 우리 아이돌촌만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춘인 뱀패 알 갖다가 진짜 부침개를 부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재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미자나 이런 거 가지고 주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오빠가 보기에는 오늘 하루 이곳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우리가 소도 보고 젖도 같이 짜보고 우유도 맛보고 그 우유로 음식까지 만들어보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체험 이거를 아마 유치의 접목을 시키면 좀 더 유용하게 아이돌촌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 스토리가 있는 체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리간두고 저기 municipal 신차는 보로 갑시다 킴 맥웅 끝! 이걸로 뭐하는거가? 버터를 아스파라건스랑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잘하네요 대기와가 좋네요 이렇게 이쁘네요 내가 이제 제2의 유리언니의 바통을 이어서 내가 국민 며느리로 떠올라야겠어요 전부 이렇게 하나도 이쁘네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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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네 이네네 이쁘 다 웰빙식인 것 같아요. 미단 신나. 그래서 미남이 싫어. 오늘 짱이 이거 다 수고해주세요. 맛있게 마셔. 이따낙기가. 이거 뭐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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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을 잡고, 어르신들이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우와. 우리 어머니야. 정말 행복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집에 왔어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공세해 왔습니다. 소주입니다. 역시 성인이다. 역시 성인이다. 야, 구하라. 오늘 저희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에 오셔서 유치리에 꼭 오시면 저희가 몇 배로 더 많은 것들을 보답하겠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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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